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구매에 폰을 이용하자가 아주 들불처럼 번져서 이미 일상화 돼버렸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수천억 개씩 중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온갖 다양한 태클을 통해서요. 기성사회보호에 영염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청년 실험 문제가 재난 상태래요. 여러분 저렇게 쏟아지는 신산업들은 포노사피엔스들이 자라는 영역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서 확실히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그걸 다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청년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에 따라 너희 내가 일하던 공장에서 왜 이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문명의 틀을 우리 어른들이 바꿔주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이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크 아탈리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는요. 음악의 소비 변화 형태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훌륭하게 미래를 예측해 왔습니다. 음악을 좀 더 확대하면 미디어 산업이 미디어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 대중매치는 인류한테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소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음악만 보면요. 과거 1980년대 90년대는 집집마다 오디오 시스템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소위 제조와 제품의 시대였죠. 이게 이제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가 됩니다. 제품과 스트리밍이 서로 싸워 스트리밍의 시대가 됐죠. 제조의 시대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 스트리밍의 시대로 변화했고요. 이제 TV까지 확대되면 미국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시민이 과거 방송사에서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하던 그런 TV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미디어에 있어서 절대적 지배력을 갖던 TV,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들은 이미 권력을 많이 이양했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산업계가 엄청나게 재편됐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이미 다 M&A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16년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신문 3,700개 지상파 방송의 광고비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더 심화되었죠. 그런데 그럼 네이버가 전부 지배하겠구나. 천만에요. 드디어 올해 전체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타임을 봤더니요. 압도적 1위로 유튜브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드디어 밀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10대, 20대의 선택이 유튜브로 몰린 겁니다. 2년 사이 유튜브 사용량이 3배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지상파 TV와 신문을 여전히 보고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이죠. 나머지 세대들은요. 나머지 세대들은 이미 전혀 다른 미디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플랫폼이 다양히 적죠. 유튜브를 보기... 유튜브를 보기...